한국교회의 미자립교회가 거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자립교회는 교회만의 재정으로 자립이 어려운 교회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선교사역을 펼치는 교회들을 만나봤습니다. 권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관을 끼운 나무 조각을 곱게 갈아줍니다. 매끈해진 두 개의 조각을 연결하면 멋진 만년필이 완성됩니다. 앞에는 또 이 비슷한 걸 또 하나 깎아가지고 두 개에다가 다 넣어서 조립해가지고 만년필을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양을. 평일에 목수로 일하는 박일령 목사는 주일이면 본업인 목사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모인 재정으로 교회를 섬기며 형편이 어려운 다른 교회들의 인테리어도 직접 돕고 있습니다. 제일 크게 하는 거는 인테리어를, 그 다음에 하는 게 조그마한 상패도 만들고, 주문받은 것들, 의뢰받은 것들은 다 합니다. 나무로 된 건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현재 쉼이 있는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은 20여 명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더 어려운 미자립교회를 돕기 위해 허드렛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목공 일을 확장하기 위해 최근 교회 인근 철공소에 공간을 빌려 공방으로 활용하려 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 공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정이 알려지자 교단에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줬습니다. 이번에 좋은 기회가 돼서 거기에 여러 가지 수업들을 개설을 할 생각이고요. 그런 쪽으로 함께 살아가는 게 목해고 성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다른 미자립교회의 섬김도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 하남의 선한이웃교회는 5년 전부터 모국을 방문한 해외 선교사들을 위해 선교관을 운영해 왔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당시 선교지를 떠나 갈 곳이 없던 선교사들에게 든든한 쉼터로 활용됐습니다. 여기가 모두 시설이 잘 돼 있었기 때문에 시설들을 이용해서 잘 묶다 가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제공해드리고 하남 안에 좀 쉴 곳이 있나 이런 거 있으면 함께 차량으로도 이동도 같이 도와드리면서 이렇게 계시는 동안에 편안할 수 있도록. 그러던 중 지난해 여름 폭우로 인해 선교관 안에 누수가 발생했고 결국 전기와 수도까지 모두 끊겼습니다. 누수로 인해서 단전이 일어났고 지금 벽지나 장판이나 천장이 다 누수로 인해가지고 지금 훼손된 상태입니다. 당장 올 봄부터 선교관을 이용하겠다는 선교사들이 있어 공사가 시급한 상황. 교회는 성도들과 함께 중보 기도로 힘을 모았습니다. 다행히 교단의 지원 대상에 선정돼 선교관은 보수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알려져서 이 공간이 교인들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그런 공간으로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같은 미자립 교회들의 선한 사역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교인 감소세에는 달리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은 견디는 시대인 것 같고 잘 견뎠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기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절대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현실 속에 전도를 위해선 그만큼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미자립 교회들의 부활을 위해 전 교단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